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떼고 세금을 떼고 받는데 그리고 나서 1년분을 정산하는 개념인데 우리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는 그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을 빼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게 느끼시고 두 번째는 내야 될 영수증들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제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거는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영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꼼김이 챙기지 않으면 내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내가 그걸 떼로 다니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 세 번째는 그 공제 항목들이 개별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항목들, 항목별이 그 한도에 대한 산식이 있어요. 근데 그 산식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은 굉장히 연말정산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내가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됐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을 1위하게 되면 200만 원 공제를 받아요. 신생여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산후조리원에서 그거를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2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거기 가서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받아서 국가에 제출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을 초과해야만이 그거를 30% 세액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천만 원으로 완화가 돼가지고 그 공제폭이 넓어졌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내 자녀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복을 구입한 회사에 가서 영수증을 달라.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 제출하면 그것도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꼼꼼하게 챙겼을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챙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는 오히려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와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월에 월급 혹은 13월에 세금폭탄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은 확대가 많이 됩니다. 범위가. 그래서 13월에 월급 해가지고 13월에 내가 얼마를 환급을 받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런 기대감만을 가지고는 누가 내 거를 대신 환급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미리 사전에 내가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미리미리 사전에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두는 습관을 기르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걸 제출할 때 빠지는 항목이 없는지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두는 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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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